자유 댄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뮤직 큐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그래, 막내로니까 신나게. 삼촌. 삼촌. 삼촌도 그냥 같이 뛰지 그랬어요. 나도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춤을 배워볼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입니다. 자유 댄스. 건우가 또 BTS 일각인 있죠. 야, 둘이 잘한다. 웬일이야. 야, 예전에 디테일한 안무까지 완벽히 좋아했잖아요. 그쵸, BTS 하면 또 건수자 또. 맞아요. 뭐 쨍이, 뭐 쨍이.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자, 건우다 줍니다. 건우의 날이다, 건우의 날. 좋아요, 우리 포즈를 두 개 잡을 거예요. 손을 돌리면서 발을 찍어줄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잘하는데, 잘하는데? 실제로 보고 금방 습득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뒤로 왔다가 앞으로. 뒤로 왔다가 앞으로. 잘했어요. 그다음에 주먹자 볼까요? 주먹, 주먹. 그다음에 네 번 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여기서는 집중하는 거 봐요. 그다음에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면서 네 번. 발을 뻥 쳐주면 돼요, 알겠죠? 이 친구가 태권드로 해서 발차기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네요. 오, 최고, 최고. 오,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옷을 예쁘게 갈아입어볼까요? 의상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그렇죠, 무대 꾸믈려면 의상이 중요하죠. 또 각자 알아서 입는 거군요. 진짜 공연 색깔에 맞춰서 골라 입을 수 있게 딱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공연하는 거 같긴다. 맞아요. 아, 돈 있는 선글라스랑 모자로. 와우. 이미 신났어. 아유, 번쩍이. 아, 멋을 안 하네. 아니, 진짜 뭐. 지금 뭐. 저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좀 과했다 싶네요. 아이돌들 준비됐나요? 네. 고루가 센터야, 고루가 센터. 아유, 진희도 신났어. 오, 잘한다. 나은이, 귀여워. 진짜 비티스트 같아, 고루야. 야. 아우, 신난게. 사랑해요. 센터를 놓지 않아, 고루. 와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멋집니다 아주 최고의 무대였어요 여러분 아이돌이 됐습니다 와우